2007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해 전세계에 주목을 받은 이하니씨 아 참 부탁하세요 괜찮아요? 이후 배우로서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발휘한 그녀 뛰어난 노래실력과 충성시로 뮤지컬 배우로서도 인용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반전 노력을 선보이며 예능까지 섭렵했죠 또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아 왜요? 그냥 일적으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산티아고를 한번 가고 싶어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한 달 조금 넘게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 곳인데 체력이 조금 준비가 될 때 꼭 가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도전해볼 만한 분야가 방송 보고 느낀 게 댄스 아 정말 잘 찍죠 이 정도면 댄스 가수에 도전할 만한 실력 아닌가요? 하니씨 댄스 가수 어때요? 잘 맞네 아니에요 이제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예전에는 진짜 너무 춤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심장이 뛰는 그거가 느껴질 때 내가 막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냥 숨 쉬는 걸로 만족해요 뭔가 진짜 좋습니다 영화 타짜 신의 손에서 밤은 파탈 우세당 역을 맡아 여련을 펼친 이하니씨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그녀가 영화 로봇 소리에서는 지성미와 엉뚱한 매력을 지닌 항공우주원으로 변신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뭘 고문하고 뭘 수색한다는 거예요? 제 영화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창피하게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한국 우주 연구원이고 한 분야에 스페셜티가 있는 여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찾아서 헤매는 아버지를 보고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함께 촬영한 이성민씨가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서 영어 연기로는 최고다 필리우드 기회에 닿아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생각 안 하셨어요? 완전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리고 몸을 쓰는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한번 칼 쓰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곧 있으면 KB3 나오잖아요 되게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이렇게 화끈한 생각도 그녀의 매력 중 하나죠 결국은 이렇게 가벼운 사람 처음 봤어요 배우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담스럽게 만났거든요 거의 10분 만에 언니가 말 놓고 번호 물어보고 무한 친화력으로 첫 만남 때부터 선묵함이나 부끄럼 없이 다가가는 이하니씨인데요 그래서 친한 동료 연애인도 참 많죠 팬이었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다 좀 달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무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놀라시는데